이태희 학생 이태희 학생 20학번 맞습니다 입시 때 뭘 불렀어요? 팝이었는데 롤드라는 가수의 라이어빌리티라는 노래를 기타로 해서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부르고 다니셨던데 네 저도 수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까? R&B스러움? 약간의 애드립도 배워보고 싶다 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이쁘게 했어요 그래서 이태희의 유행을 미끄러워 네 전 barely 아아 처음 들어오는 목소리고 섬세하게 하면 대중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데 되게 특이한데 계속 특이하게만 하면 평면적일 수 있다는 거죠 So come on, let it go 오케이 약간 이렇게 예쁘게 내는 느낌에서 좀 더 이렇게 하면 Come on, let it go 이렇게 좀 더 So come on, let it go So come on, let it go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윤지 학생 저희 클래스에서 이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저 멜리즈마라는 게 있더라고요 멜리즈마? 네, 그거 저 계단 잘 내려오고 싶습니다 계단 잘 내려오고 싶어요 I put my feelings on a safety So I don't go shooting when your heart beat Cause you take a bullet trying to save me Then I'm up to deal with making you bleed And there's a whole lot of love I'm trying to waste it Like we've been running in my mind and never make it That's just a bit of free words don't wanna taste it That's just a bit of free words don't wanna face it I'm done tripping, I'm tri-tripping And I've been sipped as how I'm controlled as feeling you Keep giving you keep on hitting me 네 아 그냥 사람을 이렇게 끄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저의 생각입니다 비음이라는 것이 기반이 되는 창법은 조금 비슷한 스타일이 많을 수도 있어요 영어 발음 중에 사과가 뭐죠? 사과? Apple I wish nothing but the best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죠 해볼까요 한번? I wish nothing but the best 달라 다르잖아 다르지 않냐? 이번 학기에 또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? 아 근데 제가 제 곡을 한 번도 뭔가 남 앞에서 막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진짜 제 곡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거든요 피드백 같은 거를 그냥 막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적나라하게 아주 그냥 마상을 제대로 그냥 네 마상을 해주셔도 돼요 아니야 아니야